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버지,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아버지 듣죠시오. 아버지 듣죠시오. 그러니까. 40년 전에 처음 배운 소리. 정말 짧게. 짧게. 네. 내가 이 아버지 듣죠시오. 아버지. 한 번만 듣죠시오. 갑니다. 아버지 듣죠시오. 잘온한 헌신으로 행진의 품이여. 순유 딸 최경일은 나경우그같이 나도. 뽕을 바라 속죄 허공. 말 못 듣는 까마귀도. 콩님 처분 나로. 반품을 늘 할 줄 아니. 어릴 때 어떤 소리들. 그때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듣죠시오. 그다음 뭐죠? 자로 만난 헌인으로. 자로가 공자 제자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굶을까 봐 날마다 백리 끼를 쌀을 짊어지고 가서 부모님께 쌀을 드렸다 합니다. 이게 백리붐이에요. 백리면 40kg 아닙니까. 그다음에 순유 딸. 제형이요. 제형이요. 네. 거기가 딸 이름이 진짜 제형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 엮여가지고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제형이 가서 임금에게 한나라 무죄한테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대신 저 머슴사리 같은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무죄 황제가 감동해가지고 다 풀어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뜻을 몰랐어도 음조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저는 마음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슬퍼요. 뭔지는 몰랐어도.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위해서 심청이가 그 아버지한테 앞으로는 제가 밥을 빌려가겠다. 그런 아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요즘 21세기 들어 심청가를 많이 불러줘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애들이 효도할 거 아니에요. MZ세대. MZ 맞아야. MZ세대. 보고 있나? MZ야 니 듣거라. 그렇죠. 옛날에 잘 오라니 백리의 품이하고 이렇게 소리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가 소리가 들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을 저의 부모님이 가셨는데...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리가 продолж인가요..? 어린이집. 소리랄짓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소리랄짓은 않았는데... 민요 선생님이 계셨어요. 민요선생님이 민요 수업을 해주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목이 트이고 크니까 한번 소리를 해봐라. 그럼 몇 살 때예요 어린이집이? 네 살쯤 됐을 거예요 네 살이? 마누로 4살 되긴 하더라고요 천재들은 그러니까 소리를 배워봐라 해서 어느 선생님한테 갔어요? 한계명 선생님이라고 신혜인 선생님 제자분이셨는데 저를 다 가르쳐주시고는 너무 잘 따라하고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더 큰 선생님한테 가봐라 그때는 뭘 배웠어요 한 선생님이? 그때 흥보가를 좀 배웠습니다 흥보가 어디까지요? 천바탕 다 배웠습니다 몇 살 때? 4살, 5살이쯤 5살 때 다 배웠다고요? 흥보가 끝까지 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그때 아마 다 배웠고 그러니까 천재한다 유민 선생님께 흥보가를 다 떼고 완창을 했죠 몇 살 때? 완창을 제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이니까 한... 7살? 7살쯤 아니 저기 우리가 어린이 완창한 기억은 옛날에 유태평양 어린이가 네 요만해가지고 통통한 어린이가 흥보가 완창한 그 기억은 나 그때는 몇 살이었을까? 근데 우리 성현씨가 7살 그럼 혹시 저 뭐 기네스로 이런 데 안 올라갔어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때 평양이 형하고 비교되기는 했었어요 같은 또래였어가지고 와 대단하셨네요 대단하셨네요 네 그걸 몰랐네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혹시 완창하고 계속 완창했어요? 네 계속 완창 고등학교 때 한번 하고 그때는 춘향가 했었습니다 조상현 선생님 네 조상현 선생님께 배운 춘향가로 혹시 수군가도? 20년도 혹시 심청가도? 심청가도? 심청가도 네 했습니다 혹시 적벽가는? 적벽가는 아직 안 했고요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무릎 살 때 완창했다는 소리가 아까도 뭐라고 했죠? 흥보가 흥보가 네 제비 노정기 한번 노정기? 흥은 방 차고 백은 무릎 쏘고 거중어 둥둥 높이 따아 이건 중용머리에요 자뉸머리에요 중용머리에요 아아 노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동네 장망허구나 중용봉으로 올라가니 존짝이 넓노은 다 상익토 하익토 고의자 학교 바라보니 온 조동남간으로 내 눈 보고를 뚱뚱 울리며 거기야 허이야 저간이 온 포킹범이 아니냐 어휴 미안합니다 내가 어휴 이야 그니까 일곱 살 때부터 진짜로 그 신동으로 출발해가지고 소리에 그냥 탄탄대로만 지금 오로지 한길만 판소리 잠깐만 오로지 한길 그러니까 요즘에 왜 트로트니 뽕짝이 나는 프로 많잖아요 혹시 그런 데서 전화 안 와요? 연락은 왔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안 나가죠 출연은 안 했는데 소리를 주로 위주로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 부귀 영화가 다 있는데 제가 아직 트로트 실력이 더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성현 군이 저희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요 너무 소리를 잘하고 왜 좀 다른 부분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성현 군은 오롯이 판소리의 길을 가서 저희 이제 저희 연배들이랑 다 알아요 이성현 군 하면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고 울곧게 가져가는 소리꾼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체 다른 데는 떠나보지 않고 네 일체 다른 데는 오로지 소리에 일로 매진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고 사실은요 네 아 이 여기 이제 판소리 성지에 우리가 왔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오로지 이제 소리 하나만 바라보고 가시잖아요 이 성지에 오로지 소리만 바라보고 가는 두 분이 오신 거는 의미가 있다 싶네요 은지씨는 네 딴 길을 한번 세보세요 저는 뭐 엄청 많이 했죠 이미 아 돌아온 탕하에요 그러면 그렇죠 돌아온 탕하 지금도 사실 다는 안 돌아왔어요 아니 이쪽저쪽 저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뭐 소리도 흐드리고 국악가회도 그렇고 뭐 사회도 보고 네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요즘 다 하는 트로트는요? 요즘 다 하는 트로트는 저도 공교롭게 또 트로트는 잘 못 불러가지고 시킬까봐 하는 얘기에요 하느님이 이 세 분한테 다 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원통하고 억울하지 아니 근데 공감하실텐데 이 팔소리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미스트로트 나가라 미스트로트 나가라 안 하세요? 네 귀에서 막 피가 나올 거 같아요 미스트로트 나가라 미스터트롯 나가라 넌 왜 아냐 송가인이 봐라 난 아는 사인줄 알았어 송가인이 봐라 송가인이 봐라 송가인이 왜 앉아가지고 북만 두드린다고 나오니? 이런 말 할 때 조금 슬프죠 사실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데 또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죠 저의 길을 아 이제 북이 영화가 눈앞에 있지만 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판소리를 절차 탁마 이 절차 탁마가 참 이 옥을 그냥 한 번 깎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깎고 또 다듬고 또 깎고 다듬고 이게 절차 탁마거든요 소리의 길은 끝이 없나 봐요 맞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선생님 어렵죠 항상 공부를 해도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항상 계속 공부하고 싶은 목말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해야죠 지금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하시는데도 흔들림이 없고 바로바로 탁탁 하시는 게 이제 소리가 보면 애원성 찐 소리 막 하고 그다음에 발랄한 소리 평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조 써서 하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아버지 듣지 오시고 듣지다가 막 울 뻔했잖아요 그런 소리도 있고 평조나 우조 소리 뭐 하나 이제 안숙 선생님께 배운 소리를 올해 7월달에 완창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금 기억이 아직 살아있을 때인데 잘해야 될 텐데 어우 진짜 좋습니다 예 길게 한테 그 대신 새삼 충고추를 다지네 태안은 동서란 풍 말 바랍에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이 칠제 앵무 허랑이 끊어져 화초목실이 없어질제 어둑 굽 가 마을 밑에 고품 배틀어 잡고 바닐바닥 하이 짜갈짝 터진듯이 누운 거동 차온 편허리 무관소 조예왕의 원헌이요 이럴 거쳐 복개상 조준 앙원하니라 좌은하 졸 금군무조리 술령 수일 시은해 달랑 토끼를 대워 쌀 진왕말리 장성사대 사냥 싸움에 맞췄 쌀 첩이 둘러싸 토끼 부딪쳐 잡는 모양 영문출 도적 잡두 토끼 두 개를 꾹 잡고 수일 니가 이 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흘렁벌렁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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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토끼 아니요 계속 아 이윤빈 님도 완창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완창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요?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완창을 하려고 그게 피똥 싸는 일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모두 결절도 생기고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창극단의 일정이 있으니까 연습 창극단 이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려움이 근데 또 이제 연습한 만큼 또 나와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결절로 결제하면 역체적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네네네 그죠 뭐 보약 같은 거 다 쓰고 가세요? 네 뭐 흑염소 뭐 공진단으로 먹고요 광주올림 생고기 이런 거 네 뭐 육사시민 네 좋죠 목이 난다고 하면 뭐 뭐든지 먹습니다 네 버텨야 되니까요 장시간으로 육사시민은 그냥 이제 힘나려고 공연 큰 공연 있을 때 다 드실 텐데 맞아요 맞아요 꼭 생고기를 먹어요 전날이나 그리고 아침에 뭐 소금 좀 먹든지 커피 좀 안 먹기 맞아요 공연 있을 때 커피를 먹으면 인효작용도 돼서 공연 중에 좀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약간 또 카페인이 있다 보니까 또 숙면에도 좀 저는 방해를 받는 것 같고 해서 허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 성현 씨도 그래요? 어 예 저도 아무래도 뭐 카페인 좀 공연하기 전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목이 좋은 거 뭐 먹어봤어요? 목이 좋은 거 저 그 프로폴리스 그냥 항상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네 그리고 그 로얄젤리 이런 거 막 먹고 그랬습니다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목이 좋다니까 아버지가 막 사가지고 막 오셔서 완창하면 허리 아프고 막 그런다는데 육체적으로 막 무너진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좀 준비할 때 좀 체력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운동을 좀 뭐 산보를 좀 길게 한다던가 직장이 또 남산에 있어서 남산 한 바퀴 뭐 한 시간 코스 이렇게 좀 돌고 예 그리고 좀 웨이트 웨이트도 하시고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헬스장 이런 데 가서 아니 근데 집에서 아니 그래서 홈 트레이닝 네 네 좋으시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당일에 에너지를 쏟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체력을 조금 많이 잘 길러놔야지 본 무대에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같아요 보통 분들은 많이 드시고 살을 좀 찌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굴이 네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완창 준비할 때는 성현 씨도 해봤지만 돌아서는 배가 고파요 네 하도 연습 많이 하니까 네 연습하고 나면 가만히 서서 하는데도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예 돌아서면 배고플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이거를 평생에 업으로 삼고 지금 해가시는 김민희 씨 이성현 씨 그리고 우리 이은빈이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숙성 선생님 화나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바로 욕부터 나오세요 그냥 욕부터 나오세요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성 선생님 안 되면 계속 반복하세요 흥 홍보 실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 온다 다시 들어온다 그걸 될 때까지 다섯 번이고 여섯 번 aproper을 계속 반복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반복하세요